XSFM입니다. I, D, W, K 그할실의 유승균 PD입니다. 다른 나라 사람 많이 못 만나봤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한국에 사는 사람들만큼 화를 잘 참고 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고요? 선택적 분노조절 장애는 아무리 생각해도 과도한 분노조절의 결과 같은데 말이죠. 올 겨울에 그것은 알기 싫다는 잘 싸우는 법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됐습니다. 괴로운 주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윤세민 에디터도 앉아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윤세민입니다. 자을 싸우는 법은 항상 자기 전에 이불에서 생각나죠. 자려고 누웠는데 잠을 안 재워요, 그 생각이. 그렇죠. 비슷한 얘기죠. 누웠을 때 항상 아까 내가 이랬어야 됐는데. 그리고 이제 화를 못 풀고 이제 시사 아저씨는 자기 블로그에다 쓰고. 그렇죠. 누가 나한테 못되게 울었다 방송국에서. 아니면 이제 엄마한테 짜증을 내거나. 그렇죠. 그냥 뭐 문학인처럼 게임을 해서 날려버리는 방법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한 다음에 좀 미안해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정신건강에는. 그렇죠. 저는 늘 그랬던 것 같아요. 늘 그랬던 것 같았다는 건 무슨 뜻? 에디터가 말씀하신 대로 늘 자기 전에 후회합니다. 그렇죠. 그때 화내고 나중에 미안하다 그럴 걸 차라리. 그때는 또 나중에 미안하다 그럴 걸 생각도 안 들죠. 아니, 그때 화내고 연 끊으면 되는데. 이 얘기를 왜 하나? 정확히는 내년 첫째 주쯤에 얘기해보죠. 이 얘기를 우리가 왜 했나? 올겨울에 이 이야기를 할 겁니다. 싸우는 이야기를. 사실 이 얘기를 왜 하는지는 매주 요파시에서 나오고 있긴 한데요. 그런데 요파시는 시사방송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할 건데 이걸 왜 시사방송에서 다루는지에 대해서는 천천히 생각해보기로 합시다. 올겨울 프로젝트입니다. 그것은 하기 싫다는 독일산 맥주 혐오로 만든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비오틴.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대한민국 1호 반값 생리대 29 데이즈. 두유는 원래 이 맛. 온 두유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개발자가 직접 생산하고 개발자가 직접 답하고 당신의 삶이 조금 더 깨끗해질 수 있게 진짜 청소를 하자. 반려세제 깨끗한 생각 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드셔보셨다고요? 네. 비슷한 다른 회사 제품도 먹어봤는데요. 분말이라 역하고 먹기가 많이 불편했거든요. 근데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는 알약이라 먹기도 편하고요. 냄새가 없어 그런지 애들도 잘 먹더라고요. 이거 먹고 나서 우리 남편은 글쎄 이마손을 따라서 자. 야 끌어 끌어. 야 끌어. 아 통화 연결이 고르지 못하네요. 들을 말씀은 아직 많이 남아있는데 아쉽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민 직접 확인해보세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 자 블랙프라이데이가 지나갔지만 행사는 합니다. 네. 여전히 그 알실에는 블랙프라이데이 참전 소식이 있습니다. 네. 어느새 액세스몰의 효자 상품 PPL이 적은 이유는 너무 잘 팔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굳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광고하지 않아도 꾸준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바로 그 제품.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가 블랙프라이데이 이벤트에 참전을 했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잘 먹고 있어요. 아 진짜요? 먹고 있어요? 네. 그 저기 제일 할인율이 가장 많은 왕세트를 샀거든요. 아 진짜요? 네. 저희 어머니도 드시고요. 아 네. 그 뒤에 물하고 같이 먹으러 써있거든요. 네. 근데 씹어먹으면 너무 맛있어요. 아 맛있기까지 해요? 네. 아이들 해열제처럼? 이거 맛있어요. 네. 요즘은 해열제 함부로 먹으면 안됩니다. 이거 되게 고소하고 마치 미숫가루 뭉친 것 같은 맛이에요. 아 그거 되게 신나잖아. 네. 물에 잘 풀어지라고 최대한 푼 다음에 씹히면 또 좋아해요. 아 맞아요. 네.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는 현재 전상품 10% 할인 이벤트를 진행 중입니다. 빅그린하고 마찬가지로 그리고 저희 몰에서 파는 여러 건기식과 마찬가지로 꾸준히 드시는 분들은 뭐 광고 안 해도 되죠. 광고 안 해도 되고. 하지만 좋은 소식입니다. 그렇죠. 구매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기회입니다. 네. 후기란도 한번 살펴보시고 스스로 검증을 해보신 다음에 평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블랙프라이데이 행사에는 데일리라이트 맥주 혐오도 끼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갖고 꾸준히 먹고 있습니다. 도전해보세요. 점점 베지터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요. 그 아 제가 여름에 간혹 정신 차리려고 머리를 쫑쫑 맺잖아요. 어 네. 저기 콘노우 마신 거요. 그러니까 저는 콘노우라고 설명하기 좀 귀찮아서 사람들이 너 머리를 쫑쫑 맸네. 그냥 아 그래 쫑쫑 땄다. 요즘에는 콘노우 다들 알지 않나요? 아 모르는 사람 모르죠. 살다 이런 머리 처음 봤다 그러죠. 옛날에는 아이버슨 머리라고 하면 됐는데. 네. 근데 이제 그 쫑쫑 땄더니 이제 동년배들이 자랑하지 말라고 보라. 머리가 있으니까 땄는 거다. 네. 분노하신 많은 여러분. 고려하시고요. 액세스몰에 둘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싸우면서 얻는 교훈. 시사 프로 9년 했으면요. 업계에선 초짜예요. 9년이요? 지금은 더 탄 초짜들이 더 많지 않나요? 이 미디어 업계는 평생을 바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죠. 예를 들어 제 나이 또래의 조수가 여럿인 싸수 기자다. 저보다 경력이 두 배가 될 거예요. 제가 음악하고 다닐 때 그 양반들은 그때부터 기자거나 뭘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제가 경력이 일천에서 이렇게 바라보는 걸까? 혹은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 제 나이 또래면 아주 어릴 때부터 평당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쯤에는 지역위원장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위원장에 도전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분들은 저보다 토론을 좀 많이 해본 분들이겠죠. 그러다가 한 20년이 뒤에 되면 당대표가 되었다가 혼자 단식을 했다가 나중에 영동포에 출마해서 낙선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순천에 갔다가. 그렇죠. 네. 이 경력이 긴 분들은 저하고는 다른 해석을 하시더라고요. 아는 게 많아서 그렇게 해석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사회의 많은 갈등을 개인 간의 갈등처럼 해석해요. 왜냐하면 집단은 때로 개인처럼 움직이거든요. 종부세 문제다. 왜 우리한테 난리야? 라는 건 왜 나한테 난리야? 라는 말입니다. 종부세 문제로 화가 난 시민들이 나와서 집회를 합니다. 나라가 네 거냐? 제가 말씀드렸죠? 사실 그 말의 함의는 나라는 내 거다 원래. 라는 뜻이라고. 개인의 분노가 공공의 목소리로 번역되어 나온 거거든요. 그 사실의 오래된 모토죠. 가장 공적인 문제는 가장 사적입니다. 언제나. 가장 개인적인 문제가 가장 시사적입니다. 사회의 갈등은 개인 간의 싸움의 방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종종 위험합니다. 상대방을 향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는 어떤 상대방을 향해서 개인적인 분노를 쏟아내거나 저놈이 개인적으로 못된 놈이라서 그래. 라는 방식으로 결론을 내버리면 그건 너무 저열하잖아요. 보통은 개인적으로 찌질해서 그래. 라고 정신 승리를 하죠. 그렇게만 생각하고 끝내면 더 치사하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차라리 퍼블릭한 문제로만 대화를 하는 거죠. 아 이거 이 제도는 그래서 안 좋고 저래서 안 좋고. 이 집단의 이런 주장은 어떤 면에서 결함이 있고 이 정도의 점잖은 선에서 끝내주는 게 그나마 괜찮기 때문에 토론을 들어보면 그렇게나 점잖은 겁니다. 하지만 저는 때로는 개인의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저런 이야기를 하는지도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저열하다고 생각하는 그 방식에 대해서. 네. 그래서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에 대해서 생각해볼 시간을 그 아이들에서 꼭 마련하고 싶었습니다. 언제부터? 2012년부터. 9년간. 네. 싸움 연구가를 찾아 헤맸죠. 뭐 이제. 전국을 돌면서. 김동연 선수라든가. 그렇죠. 네. 정찬성 선수라든가. 그렇죠. 개인과 개인 간의 싸움에 대해서. 존존스나 하비 이런 양반들은 통역을 동원해야 되니까. 그렇죠. 조금 어렵고요. 사실 스폰서와 스폰서의 싸움이라. 그렇죠. 전국을 찾다가 제주도에서 찾았습니다. 숨은 고수가. 그렇죠. 네. 이번 주부터 겨울에 진행될. 코너 제목은 들으셨죠. 싸움에서 교훈을 얻는 모럴 컴배 시간입니다. 못 들은 것처럼 말해요. 못 들었어요. 넌 아직 못 들었지. 청취자 여러분들은 들었어요. 뭔지 알아요. 제가 청취자 여러분들보다 늦게 듣습니다. 보통. 네. 우리의 6시간 동안에 5시간이 될 수도 있고요. 수업에 교재가 있어요. 싸움의 기술이라는 책입니다. 아주 직접적이죠. 이 책이 지금 제 손에 있어요. 제가 책을 열심히 볼 때는 바닥에 누워서 보거든요. 바닥에 놓고 갔더니 우리 개가 싸움? 이러더니 물어뜯었어요. 책 밑에가 지금 너덜너덜합니다. 책 바닥이 다 뜯어졌어요. 이 책을 들고 싸운 것처럼. 그런데 진짜 저렇게 디자인한 것 같아요. 책 제목이 싸움의 기술이고 책 밑에가 너덜너덜하니까. 그런데 반듯하게 찍지 않으면 반듯하게 써지지 않으면 제 작품이 엄청 들 거예요. 이렇게 찍으면. 그렇죠. 이 사진을 청취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도록 하죠. 가장 어울리는 싸움의 기술 책의 제보는. 이 책을 쓰신 정은혜의 무인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제주도에서 바로 날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주도에서 지금 막 도착한 정은혜입니다. 네. 저랑 이 무인께서는 두 번째 만나는데. 제주도에서 오셨으면 어디서 만나셨나요? 김포에서요. 공항에서 잠깐 만났습니다. 중간 지점이군요. 네. 아주 이기적인 중립 지역이죠. 저는 이 책을 우연치 않게 읽고 결심을 했습니다. 9년간 찾던 게 이게 맞다. 이제부터 비기에 대해 들으실 거예요. 싸움에 대한. 쿵푸어슬에서 주성찌가 발견한 것처럼. 맞아요. 맞아요. 누구나 하고 사는 것인데 이것에 대해 책을 쓰는 사람은 왜 이렇게 없나. 그거부터 얘기해야 되겠죠. 이 책을 왜 쓰셨나요? 싸움은 누구나 싸웠는데 어렸을 때부터 사실 계속 싸우는데 싸움에 대해서 책을 찾아봐도 없고. 그렇죠. 논문을 찾아봐도 없고 학회도 없고. 싸움 학회. 부부싸움에 대한 얘기가 조금 심리치료 이론이 있긴 하지만 그 외에 정말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싸우는 보편적인 인간의 경험이 싸움에 대해서 나온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저는 심리치료사이고 미술치료사이고 한데 제가 싸우게 되니까 제가 친구랑 계속 싸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제가 제주도에 살기 시작하면서 같은 마을에 아주 가까운 거리에 단짝 친구가 생겼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어렸을 때부터 늘 갖고 싶은 동네 친구, 단짝 친구 정말 내 짝, 내 편이 생겨서 너무 기뻤는데 너무 가까운 거리에 살다 보니까 가족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하루에 몇 번씩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우리 아버지의 명언이죠. 안 보면 궁금한데 보면 짜증난다. 보면은 기쁜데 더 보니까. 그렇죠. 필요 이상으로 보니까. 너무 붙어 있다 보니까 처음에는 저희가 너무 비슷한 영혼의 단짝을 만나서 되게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자꾸자꾸 보다 보니까 조금씩 조금씩 틀린 점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 왜 나랑 생각이 달라? 너는 원래 나랑 똑같았잖아? 이러면서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이 친구지만 허니문 단계를 지나갔부터 싸우게 되는데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하는 습관대로 고민을 해보게 되죠. 나는 왜 싸우나. 왜냐하면 저는 싸우는 사람으로 스스로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친구랑 한 번도 안 싸웠다고 자부했었고 싸움을 말리는 사람이고 싸움을 말리는 건 굉장히 즐거워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상담사로서 사람들의 싸움의 이야기를 듣고 중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제가 싸워보니 정말 치사하게 싸워보니 이게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싸우는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같이 밥을 먹는데 내가 계란말이를 너무 많이 먹어. 이런 거. 마치 한 7조각 나왔는데 한 5조각을 드셨다. 그렇죠. 저는 계란말이 유난히 좋아하거든요. 4시면 그냥 농담하고 넘어가는데 5시면 분쟁이 발생해요. 그런데 이제 다른 반찬은 다 양보하는 친구가 다른 반찬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나누지 않는 친구가 너 왜 계란말이 다 먹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정말 치사함을 갖고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빈도수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치사함의 정도가 강해지면서. 싸움의 특징입니다. 언제나 더 잦아지고 언제나 더 격해지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경험했던 거죠. 처음에 별거 아닌 걸로 싸우고 집에 와서 왜 이걸로 싸웠나 자책도 하는데 이게 잦아지면 딴 것도 미워 보이죠. 맞아요. 처음에는 이런 느낌이었어요. 처음에 싸움은 나뭇가지로 살살 이렇게 너 나한테 왜 그래. 그리고 살짝 이렇게 칭칭칭 살짝 끊는다 보면 점점 나중에 진검승부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피가 진검에 묻어있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피가 검에 묻어있네. 그러면서 나중에 처음에 왜 싸웠는지 기억도 안 나고. 맞아요. 그런데 싸우는 과정에서 생겼던 상처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더 괴롭고 나를 사랑하는 친구가 내가 사랑하는 친구가 우리 왜 이러고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친구들 저자예요. 그래서 친구랑 저랑 처음에는 우리의 우정이 너무나 세상에 좋은 빛과 소금음이 될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정에 대한 책을 쓰기로 하고. 우정. 우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눈다가 싸움에 대한 책이 나왔는데 책을 써놓고 보니 결국 우정의 얘기가 싸움의 이야기이기도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 책이 우정의 이야기라고 했다면 싸움의 규들보다는 덜 팔렸겠죠. 아무래도 그렇겠죠. 우정하면 아니면 사람들이 우정에 대한 어떤 따뜻하고 정말 완벽한 분홍빛을 그렸다면 또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요즘에 빨강머리 앤 이런 게 대세이기도 하고. 그래요. 맞아요. 나만 바라보는 나의 짝이 있기를 굉장히 바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런 수요도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제가 과연 정말 정직하게 쓸 수 있었을까 싶긴 해요. 그래서 이 책의 부제는 표면에 첫 장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싸움은 사랑이야기다 입니다. 제가 이 라디오에서 사실은 한 번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도 제가 바로 떠올렸던 게 알랭드 보통의 작품에서 가끔 볼 수 있는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제3세계 국가라고 불리던 곳에서 일어나는 미국이나 유럽을 상대로 한 테러리즘. 거시적으로 보면 이 테러리즘은 연인들 간의 싸움과도 비슷하다. 다른 어떠한 것이 먹히지 않을 것 같을 때 자해를 하거나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하여 애쓰는 것. 그렇죠. 현대의 테러리즘은 그런 경우가 많죠. 네. 그때부터 제가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싸움은 크기와 무관하게 어떤 메시지를 관철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부일 수도 있겠구나. 그게 특히 우리 국민들은 더 잘 알고 있는 게 미국과 북한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이 싸움은 커지면 커질수록 데미지는 큰데 말씀해 주신 대로 왜 싸웠는지 모르다 보니까 그냥 피하는 게 상책인 것처럼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첫 장에는 깍두기 개념에 대한 설명이 나와요. 그 설명을 대신해 주실 수 있나요? 네. 뭘 대신이야? 직접 하세요. 깍두기 얘기하니까 약간 부끄러운데요.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깍두기로 살았거든요. 늘. 늘 깍두기였어요. 왜냐하면 뛰어난 게 없고 예를 들어서 여자애들 사이에서는 고무줄 놀이를 잘하거나 놀이를 잘하거나 아니면 노래를 잘하거나 애들이 웃기거나 이래야지 인기가 있는데 맞아요. 저는 굉장히 수줍고 조용하고 운동신경이 없는 아이여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 어린 시절에는 깍두기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게임을 잘 못하는 애들을 그냥 껴줘요. 껴주는데 그 애가 하는 하여튼 노는 스코어가 전혀 그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 깍두기가 되어 보신 적 없으시죠? 기분 아세요? 깍두기 되어 봤죠. 팀이 안 맞을 때도 깍두기가 되고 형들이랑 놀 때도 깍두기. 나중에 커서 생각해 보니까 이 깍두기라는 게 이걸 다른 말로 어떻게 번역하지? 그러네요.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게요.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이에요. 제가 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깍두기라는 건 정말 한국의 고유한 어떤 개념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껴주는데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는 존재. 정말 애매한 그런 존재가 돼요. 그걸 어떻게 보면 무채색의 존재로 어린 시절 대부분 살았었고 그러다가 저의 어떤 뭐 이러잖아요. 어린이로서 자기의 존재감을 내세울 어떤 것을 찾게 되는데 어떤 아이는 공부를 잘하고 어떤 아이는 말썽을 피우고 어떤 아이는 인기를 있고 이러는데 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저의 어떤 존재감을 좀 키웠던 것 같아요. 듣는 사람이었고 싸움을 중지하는 사람이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려고 노력하였고 그것이 이제 저의 직업 선택과 다르지 않는데 이 게임을 할 때의 플레이어 대 플레이어의 경기. 플레이어들이 주인공이라고 봤을 때 모두가 참여해야 되는 아이들의 놀이에서 깍두기는 그걸 제외한 누군가예요. 같이 경기를 해도 스코어에 도움이 되지 않거나 혹은 심판의 역할을 하거나 혹은 사실상 관객의 역할을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싸움에 참여하지 않아요. 관계 중심이 아니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돼서 지금 이렇게 말을 지금 좀 긴장되긴 하는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건 사실 성인이 돼서 어렸을 때 말투 잘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심리치료로 공부하고 이러면서 나만 이렇게 바보 같은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이렇구나 이러면서 되게 좀 편해졌어요. 관계 맺는 게. 그러면서 이제 어른이 돼서 남아파서 얘기도 하고 강의도 하고 스폿라이트를 받기도 하고 무대에 서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됐는데 깍두기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심리적으로 보면 그 깍두기를 벗어나고 싶었던 그런 유형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무대에 설 수 없고 중앙에 될 수 없고 그런 사람이 이제 무대에 서봤는데 그렇다고 해서 깍두기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 나와 어떻게 보면 관객의 입장이죠. 내가 말을 하고 사람들이 듣고. 이거는 깍두기의 다른 유형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람들 내 말에 집중을 하고 제가 치글 쓰고 그러지만 여전히 그 깍지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아, 그 공연장은 불평등한 소통의 장이란 말이에요. 디자인된 것이. 왜냐하면 이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돈 내고 들어온 사람들은 다 듣는 게 의무고 그렇죠. 이 무대 위에 있는 놈은 떠드는 게 의무라서 이 사람이 말을 못해도 들어줍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서 또 말을 잘하게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싸움이란 주고받는 건데 이게 이소룡 영화도 아니고 갑자기 누가 튀어나와서 그중에 자신 있는 놈 나와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혼자만 다른 룰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공간에서. 승의가 정해져 있죠. 또 누가 내 말에 딸을 하거나 또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하거나 이럴 때는 저의 말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듣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 토를 달거나 싸움이 일어나거나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서서 뭐라 하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어요. 올바른 스코어가 매겨지지 않는군요. 스코어가 매겨지지 않죠. 영향을 미치는 것 같지만 빛을 조명을 받는 것 같고 존재감이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친구랑 이렇게 뜯어서 처음으로 이렇게 매일매일 싸우면서 깍두기로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불평등한 위아래의 어떤 제가 좋았고 이런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있었던 관계가 아니라 평등한 관계에서 둘 다 조명을 받고 둘 다 존재감을 갖고 둘 다 자신을 걸고하는 싸움이 됐을 때 동일한 발언권을 갖고 깍두기에서 벗어나게 된 것 같아요. 깍두기의 개념을 제가 책에서 읽을 때보다 조금 더 명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어른이 되는 과정 중에 중요한 과정이 사람 사는 거 다 똑같구나 라는 걸 매번 느낄 때마다였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걸 느끼려면 동등한 과정에서 한번 붙어봐야죠. 네. 그렇죠. 그게 차 빼주세요가 됐든 아니면 집계약이 됐든 이혼소송이 됐든 간에 동등한 플랫폼에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저 같은 깍두기나 소심하거나 세상의 중심이 되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힘을 갖추려고 노력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사실 평등한 플랫폼을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위로 올라가서 내가 더 유리한 전장 유리한 전장 내가 잘 보이고 나면 보이지 않고 빛이 나를 비치고 누군가 내 말을 듣고 이런 관계를 어떤 높은 위치를 차지하려고 노력하게 되지 동등한 위치를 찾게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실 학교 학창시절을 돌이켜봐도 동등한 위치에서 대화를 나누는 건 단짝 친구 정도밖에 없고 저랑 정말 친한 친구 그 외에 다른 친구들하고는 그때의 주제에 따른 위계가 항상 정해져 있잖아요. 맞아요. 싸움이면 싸움 잘하는 친구 공부면 공부 잘하는 친구 게임이면 게임 잘하는 친구 그렇죠. 대부분은 돈 많은 친구 예를 들면 지금의 세상으로 말할 것 같으면 트위터에서 그냥 맨션을 주고받는 것도 불평등한데 내가 유리하기 위해서 인용 알티를 써요. 네. 누구나 본능 속에 있군요. 내가 더 유리한 전장에 싸우고 싶어하는 그런 게 있죠. 이기고 싶어하는 어떤 본능이 있는 거는 사실인데 그거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늘 있어요. 어렸을 때도 있고 싸움의 패턴은 어렸을 때 배우는데 싸움의 기술에 대해서 고민하고 싸움에 대해서 탐구하다 보면 어렸을 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렸을 때 어떤 패턴을 알게 되면 그냥 평생 그대로 싸우는 것 같다 같아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가해자로서 어떤 힘을 있어 보는 경험을 해본 사람은 계속 그거를 반복하려고 노력하고 가해를 많이 해보내는 내가 가해를 많이 해보내라는 걸 50줄이나 깨닫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만난 사람들 보고 있으면 그러게요. 자기가 한 짓을 모르는 경우 되게 많죠. 그렇죠. 왜냐하면 내가 피해당하는 경우만 잘 기억나니까. 참 재미있는 사실이에요. 싸움의 기술 책을 내고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 그럼 누가 책을 살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피해자로서 싸움의 기술을 연마해서 누구한테 한 번에 그냥 진짜 그런 거 있잖아요. 넘어뜨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주는 책인가 보다 하고 책을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실망하시죠. 왜 옛날에 인터넷 짤이었던 거 있잖아요. 뭐요? 상대방이 칼을 들면 양손을 나비처럼 팔랑해서 상대방의 정신을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거 적혀있는 책. 뭐야 그게. 아 맞아. 한 80년대쯤 나온 책 같은 게 인터넷에 밈으로 막 돌았잖아요. 이상한 바보 같은 비기. 네. 그렇죠. 그런 걸 보고 싶은 사람은 다 싸움에서 이기고 싶어서 보는 거지. 그래서 저는 그 딜레마가 우리가 앞으로 나눌 얘기들인데요. 준비되어 있는 것들. 다 마음에 들어요. 실제로는 이기고 싶어 싸우잖아요. 그리고 싸움을 피하고자 했던 거는 그러니까 피하고자 할 때는 피하고자 하는 욕망이 더 강해서 일 텐데 저는 그래서 이기고 싶은 것과 평화를 얻고 싶은 것 내가 이렇게 싸우고 싶지 않은 것 이 감정들이 다 뒤섞여 있는 혼란이 마음에 들어요. 거기로 들어가고자 하는 용기가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할 얘기에서는. 아닙니까? 그러네요. 굉장히 중요하네요. 네. 보통은 이제 양극단을 생각하잖아요. 지고 이기고 또는 끝장내고 근데 싸움 좋아하는 놈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네. 그렇다고 싸움 안 하고 있으면 계속 당하고 있을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맞아요. 특히 연인과 싸우다가 중간에 한 3시간 정도 연락이 끊겼을 때 그때 모든 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 저 무인에 대해서 청취자 여러분들이 고수가 아닐까 보다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원래 고수는 받아줍니다. 그렇죠. 네. 주로 받아주는 화법을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만나 뵈니까. 성공하는 고수는 살았죠. 그렇죠. 저는 좀 느려요. 느리고 네. 반응도 느리고 생각하는 것도 느리고 하지만 시각적으로 이제 세상을 좀 보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구성하기 때문에 네. 여러 장면을 하나 한 번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반격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은 인트로 시간이에요. 깍두기의 개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어떻게 일반적인 단어를 뭐라고 쓸까요? 룸메이트? 같이 사는 분. 같이 사는 네. 네. 널리 보면 다양하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같이 사는 친구분. 같이 살진 않는데 아주 가까이 사는 3분 거리 사는 친구. 동네 친구네요. 동네 친구예요. 인생의 많은 것을 나누는 사람. 네. 좋습니다. 처음에 싸움을 할 때 모든 싸움은 내 기대가 현실에 맞지 않을 때 나타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그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기분이 안 좋아. 내가 뭘 잘못했어. 가 아니라 너 왜 그래? 로 처음에 바라가 되죠. 그렇죠. 그것도 한동안 잊고 있었다가 이 책을 보고 다시 깨닫게 됐어요. 너로 말하는구나. 그런데 이게 이런 말이 처음에 치료사 공부를 하시면서 이런 것도 연구 내용이 있는 겁니까? 이 전달법에 대한 것이? 그럼요. 치료사 공부를 할 때 배웠던 건 아니지만 나중에 비폭력 대화 이런 걸 배우면 모든 평화로운 대화법에서는 아이스테이트먼트를 가르쳐요. 아이스테이트먼트. 내가 어떻다. 내가 어떻다. 너가 너를 시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작하는 거죠. 내가 이런 마음이어서 너가 하는 이런 말이나 행동이 나한테 이렇게 들려. 그래서 이야기가 굉장히 길어지기도 하고 저 비폭력 대화 되게 존경하고 굉장히 좋아하고 배우려고 노력은 하지만 잘하는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상대하는 부모 학교 선생님 혹은 직원들을 잘 다루는 상사 이런 사람들이 많이 단련한 화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약간 빠지는 함정이 좀 있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어느 날 카페에서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데 옆에서 엄마랑 아이가 배풍력 대화를 하고 있어요. 뭡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가 아이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아이가 뛰어다닌 거예요. 카페에서 그래서 아이한테 그러지 마라. 그런데 이제 한마디 보통은 야단칠 때는 너 뛰어다니지 마. 이렇게 끝날 건데 이걸 비폭력 대화를 합니다. 이걸 나로 어떻게 표현하죠? 나라면 안 뛰어 인마. 이건 별론데? 내가 더 잘 뛰어 인마. 어떻게 해야 돼? 정확하게 기억 안 나죠. 이런 식이에요. 엄마는 우리 딸 이름을 기억하는데 예를 들어서 소연이가 소연이가 되게 건강하고 안전하기를 바래. 엄마는 소연이가 이런 곳에서 뛰어다니다가 뭘 깨지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엄마가 바라는 것은 너의 안전과 평화이기 때문에 소연아 우리 카페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니? 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굉장히 길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지금 짧게 얘기했는데 그때 그 아이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어때요? 눈을 껌뻑껌뻑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빠지게 되는 함정인데 좋게 말하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사실은 엄마는 되게 야단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마. 이게 한마디로 끝날 거예요. 너 뛰지 마. 엄마는 너 뛰는 거 싫어. 그런데 이거를 돌리고 돌리고 돌리는 화법을 쓰다 보니까 알아들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제 책의 이 내용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에 잘못 읽는 경우도 있고 얼마 전에 누가 리뷰를 썼는데 거기서도 잘못 쓰셨다고요. 잘못 쓰셨는데 유스테이먼트를 쓰지 말고 아이스테이먼트를 써야 된다.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그게 맞고 나로 시작해야 되고 너로 시작하면 안 된다. 평화로운 대화법은 원래 싸움이 일어나는 방법이 이러잖아요. 네가 나한테 이랬잖아. 이게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가 네가 이러다가 그러니까 싸우지 않기 위해서는 나는 이렇게 나는 말이야 이렇게 시작하는데 사실 제가 싸움의 기술에서 초반에 얘기했던 것은 저도 배운 바가 있어가지고 배운 대로 우아하게 아이스테이먼트를 쓰다 보니까 이야기가 계속 꼬이는 거예요. 사실 난 화났는데 나는 되게 화났어요. 너 지금 하지 마. 이래야 되는데 수준이 높은 말로 상대하고 싶다가 내 감정을 도회시하게 되는군요. 난 화났는데 오히려 어떻게 보면 감정을 조장하고 있는 경우들도 있죠. 아니면 나는 화가 안 났는데 너가 화를 낸다. 또는 나는 화를 내는 사람이 아닌데 너가 나로 하여금 화를 나게 한다라는 이상한 마음의 작동이 들어가요. 그래서 차라리 친구랑 싸우다가 우리 둘 다 되게 아이스테이먼트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싸움이 끝나지가 않고 억울함만 쌓이다가 나중에 너를 너 화법에 쓰기 시작한 거예요. 네가 계란말이 다 먹었잖아. 그렇죠. 다시 돌아옵시다. 너가 나한테 그랬잖아. 너가 그때 안 한다 그러고 했잖아. 그거 맞는 말인데요. 네가 먹었잖아. 굉장히 싸움이 빨간 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오해하는 게 싸움의 기술은 싸움을 안 하는 기술이라면 만약에 싸움을 안 하는 기술이라면 아이스테이먼트를 써야 되지만 싸움을 하는 기술은 어떻게 보면 너로 시작하는 게 맞을지도 몰라요. 물론 맞을 수도 있고 싸움이 커질 수도 있지만 분명히 누가 누구한테 싸움을 걸고 있는지 누가 화가 났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거를 돌리고 이제 어떻게 보면 착한 사람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데 돌리다 보면 나는 화 안 났어. 너가 화났잖아. 맞아요. 이렇게 되거나 그러면 이상한 마음의 상태에 들어가요. 일단 싸움의 첫 번째 어떤 방법은 내가 화를 났다는 걸 알리고 그다음에 정정정정하게 내가 너한테 싸움을 거는 거야. 너 때문에 내가 화났어. 이거를 알리는 게 굉장히 빨라요. 달라요. 그런데 우리는 안 싸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죠. 싸움을 안 좋게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싸움을 피하다가 싸움을 안 하고 주변을 돌아다니고 돌아다니다가 이상한 지뢰밭에 자꾸 빠져요. XSFM입니다. 화이트 지난번에 한참 말 많았잖아요. 아내에게 29 데이지를 사다 줬는데 더 주문해 달라네요. 좋은가 봅니다. 가격을 알면 더 좋아하겠죠? 소중한 사람들 소중한 당신에게 29 데이지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정확히 반대로 배웠어요. 뭐야? 그러니까 너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 싸움이 시작되니까 나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해라. 이런 식으로 배웠거든요. 이런 사례들이 떠올라요. 젊은 20대들이 서로 인터넷에 올리고 돌리고 보는 공감글들 중에서 헤어지자는 말 못하는 사람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은 I statement 딱이네요. 그 사람들은 네가 싫어란 말을 못하는 사람들 이잖아요. 혹은 좀 더 살갑게 제 경험을 기억해보면 부동산에서 집주인들하고 싸울 때 이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이 집주인분들이 문제가 자기라는 것이 인정될 상황이 너무 두려워요. 법적으로도 도의적으로도 그래서 문제 안 될 말을 하다 말고 다 3인칭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다 업자한테 말합니다. 우리한테 말하면 될걸. 난 당신들이 재수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될걸. 꼭 뭐라고 전해주세요. 뭐라고 전해주세요. 지난주에 요파씨의 이야기 했죠. 오래되고 서로 안 친한 엄마 아빠들은 꼭 자식 보면서 얘기한다고. 야 엄마한테 이랬다고 전해라. 30cm 옆에서. 그거 심지어 같은 단톡방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사례를 알겠네요. 싸우고 싶은데 싸움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내 책임이기 싫고. 내 책임이 싫고 내가 난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사실 싸움을 피하는 이유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하나는 난 끝까지 좋은 사람이고 싶은 거고 아까 애인이 헤어질 때 되게 좋은 얘기인데 그거 이겨내기 되게 힘들어요. 난 너가 싫어서 헤어지는 거지만 나는 끝까지 저 사람이 나를 좋게 생각하기를 바라고 굉장히 비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결과를 받아들일 자신이 없는 거죠. 왜 헤어지면서까지 또는 내가 어떤 거를 결론을 만들고 있고 관계를 끊는 마당에 나는 왜 좋은 사람으로 남고자 하는지. 그럴 때 하는 게 너는 잘못이 없어. 내가 지금 상황이 안 돼서 그래. 내 탓하거나 상황 탓하거나 이러기는 하는데 싸움의 기술 이 책에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까 처음에 깍두기 얘기하면서 말했던 평등한 관계로 먼저 올라오고 그다음에 싸우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누가 누가한테 싸움을 거는 거고 어떤 이유로 싸우는 거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알린다. 그래서 이제 빙빙 돌리지 말고 나는 이것 때문에 화가 났다. 네가 계란말이를 다 먹었어. 그렇죠. 거기서 시작하면 싸움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되고 빨리 끝날 수 있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첫 장인데 가장 어려운 걸 들었어요. 어떤 거요? 빙빙 돌리지 마라. 어렵죠. 왜냐하면 어른의 삶이 거의 대부분이 빙빙 돌리고 살아요. 싸울 때 맞아요. 내가 그것 때문에 화났다는 걸 말하는 게 쪼잔해 보여서 엉뚱한 것부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성갑아, 난 네가 열떡이라 싫어. 이렇게 못해요. 그거는 비겁해요. 지금 여기 성갑형이 없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돌리는 거지. 평등한 관계가 아니잖아요. 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뒷담이에요. 듣고 있다면 성갑아, 난 네가 싫어. 저는 형이 좋아요. 네. 아, 물론 싫은 걸 다 말하고 살 필요는 없어요. 저도 다 말 안 해요. 가장 맺혀있던 걸 말한 거지. 제가 이제 치료, 치료 공부할 때 저희 치료사 교수님께, 은사기님께서 말씀하신 굉장히 중요한 교훈은 언제든 언제든 진실만을 말해라. 하지만 이거죠. 진실만을 말하되 모든 진실을 다 말할 필요는 없다. 이거죠. 그게 어린 시절 혹은 20대 때 많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솔직해야 한다에 대한 해석이 불분명한 거예요.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 거야? 나중에 나이 좀 먹으니까 아, 이 정도까지 솔직하면 그게 인간에 대한 예의도 갖추고 나도 스스로 안 망가지는 거구나 하고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데 어릴 때는 그래? 솔직하게 해야 된다고? 다 말해야 되나? 맨날 그거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그게 싸움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는데 실제로 그거 가지고 싸울 일은 없었던 것 같기도 하고. 20대 때는 늘 그런 거 가지고 알쏭달쏭했던 기억이 나요. 지금 아마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팩트 공격을 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인데 너 어쩔 거야? 뭐 이러는 거. 그런 식으로 사실 솔직함이 무기가 되기도 하고 물론 솔직한 건 굉장히 좋은데 우리 인간은 굉장히 복잡한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나를 밝히기 위해서 하는 솔직함도 있지만 상대방을 움직이려고 하는 솔직함도 있는 거고 이용하려고 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어두운 부분도 있어요. 싸움이 어떻게 밝히는 거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어두운 부분이죠. 인정하기 싫은. 나는 좋은 사람인데 나는 안 싸우는 사람인데 나는 안 좋은 말 안 하는 사람인데 그런데 싸움을 위해서 싸우겠다고 마음을 먹고 나는 너가 이런 점이 싫어 또는 너가 나한테 이렇게 해서 화가 났어 이렇게 말해보면 그 탈을 벗어나고 시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마음만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나는 받아들이기만 한 사람이 아니고 나의 어두운 부분이 드러나죠. 세민이가 치료되고 있어요. 신박하네요. 아니요. 왜냐하면 저런 말투에 아 처음 듣는다. 왜냐하면 저 새끼가 싫은데 싫다는 말을 내가 쟤를 싫어하는 내가 치졸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쟤가 싫다는 말을 하기 전에 나는 치졸하지 않고 나는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이런 점은 잘못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보통 그 중간쯤에 한 세 마디쯤에서 싸우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내가 만약에 저 사람한테 싸움을 걸고 싶을 때 그걸 포기하고 네가 싫어부터 시작을 하면 좀 많은 게 생략이 되는군요. 뭐 그 사례는 좀 더 길게 들어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중에 따로 연락하실 기둥으로 하고 그런데 이런 거죠. 아까 치졸함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이에요. 왜 나로 하여금 죄책감을 갖게 하냐 왜 나로 하여금 찌질함을 경험하게끔 하냐 이게 굉장히 싫은 거예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찌질하고 우리가 죄책감을 경험하고 우리한테 이런 어둠 면이 있다라고 인정을 하고 정말 인정할 수 있으면 물론 싸움이 적어지진 않겠지만 싸움이 이상한 대로 튀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왜 넌 나를 찌질하게 스스로를 바라보게 만들어 이런 싸움은 안 해요. 왜냐? 난 찌질하니까. 그렇죠. 그게 못된 유 스테이트먼트네요. 네가 계란말이를 먹었잖아 까진 괜찮은데 이런저런 얘기를 해놓고 싸워놓고 우리가 이제 20대를 나쁘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제가 그때 철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다 싸워놓고 하는 말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 그렇죠. 그거는 뭐로 봐도 좋진 않아요. 그런 말을 하는 건. 그건 좋지 않아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그렇죠. 현실이 현실과 사실 이상의 괴리가 있는 건데 현실이 더 중요해요. 사실 제가 볼 때는. 이상 속에 너는 훨씬 고결한 사람이겠지만.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이고 싶어. 이게 이제 내 책에 나중에 나오는 스토리텔링이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이야기로 자기를 이해하고 이야기로서 자기를 설명하는데 이 이야기 구조가 나라고 여기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이야기에 공격을 하거나 이야기의 팀을 발견하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거든요. 내가 만들어 놓았던 이야기. 나라는 나는 이렇게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나 이런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하고 나의 행동을 이렇게 바라봐줘야 해. 이런 서사를 갖고 있어요.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그렇죠. 나는 실체를 알 수 없는 진짜 나 말고 내가 생각하는 내가 있죠. 그럼요. 그런데 그거를 정말 목숨 걸고 사수예요. 싸움을 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누군가가 너 왜 그렇게 생각해? 너 생각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데 이게 왜 그렇게 기분은 나쁠까? 이게 뭐가 우리 생각의 오류를 발견하고 누군가가 나의 생각의 오류를 발견하는 사람이 왜 그렇게 미울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기야가 갖고 있는 스토리가 정말 얼마나 큰 무게를 갖고 있는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럼요. 그것이 확대가 되면 아까 전쟁이 잠깐 하셨는데 전쟁이 되기도 해요. 나란 사람은 이렇고 우리 가족은 이런 가족이고 나의 문화는 이렇고 우리 나라는 이렇는데 네가 감히 이 서사를 틀리다고 말해? 이러면 이제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 이야기 구조는 인간한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제가 발견한 게 한 4, 5년쯤 전입니다. 댓글에서 아니 저는 천리 밖에서 그 청취자와 아는 사이도 아니고 그냥 방송에서 떠든 건데 이건 제 핑계죠. 그냥이라니 하는 말은 다 무게가 있지. 다만 아무튼 저는 그런 건데 저를 본 적도 없는 어떤 분들이 엄청나게 분노한 댓글을 써놓으신 걸 보고 이분은 분명히 상처를 받으셨거든요. 이게 제가 음악을 할 때 20대 때는 그냥 아이씨 미친 새끼네 이런 말았는데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몇 년이 지나고 나서야 느낌이 오는 거예요. 저분이 개인적으로 어렵게 쌓아올린 혹은 어렵게 관리하고 있는 일관성을 내가 무너뜨리려는 위협이 되는 발언을 했구나. 그랬네요. 네. 그 개인의 무언가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한 것처럼 들렸겠구나. 아니지. 좋은 표현은 뭘까? 내 말이 그 사람의 어딘가를 쿵 하고 아픈 데를 때렸구나. 자기가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자기의 어디를 제가 그걸 이해한 다음부터 댓글을 안 봐요. 그 문제는 난 그렇게 돼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튼. 그 문제는 제가 10년째 그 문제로 싸우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본인이 특별한 영혼처럼 보이고 싶어하는 친구예요. 주위에는 모든 친구가 그걸 이해를 해요. 그리고 흘려들어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특별한 영혼이라는 걸 술만 먹으면 그러던데. 진짜? 네. 어필을 하기 위해서 맞은편에 있는 다른 친구들은 평범한 영혼이라는 전제를 은근히 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거기에서 싸움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요. 거기서 싸움이 시작되죠. 친구랑 아까는 그냥 계란말이 얘기를 했지만 친구랑 싸우면서 저희가 둘 다 깨달은 점이 이런 거거든요. 뭡니까? 저도 스스로 굉장히 착하다고 여기고 하는 일도 소위 착한 일을 하기도 하고 말씀드렸듯이 싸움을 해본 적도 없다고 스스로 여겼고 근데 나중에 사실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본인이 이런 무공이 있는 줄 몰랐다. 몰랐어요. 저는 싸움하고 상관없는 줄 알았고. 저 주성치도 몰랐어요. 이거 진짜 쿵푸어스리잖아. 근데 친구랑 싸우면서 저희 둘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둘 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스토리 나는 착한 사람이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고 나는 싸우지 않고 나는 좋은 곳을 바라보고 이게 무너지는 거가 굉장히 괴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정말 눈물 나게 괴로운 일이었고 근데 그것이 우리가 평등한 관계였기 때문에 서로를 공격할 수 있고 공격당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악한 사람이 저를 너는 진짜 악하다고 공격을 했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거고 그 화살이 튕겨나갔을 거예요. 근데 서로가 그렇게 믿는 두 사람이 정의로움과 착함과 선함으로 무장한 사람이 둘이서 싸우는 방식이 치사하고 내 안에 어두움을 건드리고 싸우면서 알게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무너져요. 무너지는 경험은 굉장히 아파요. 그 친구랑 술을 마시면 다른 친구들이 모두 얘들도 술을 마셨으니까요. 그러면 서로 잠깐 문제제기를 해요. 그 발언이 근데 문제제기를 할 때 네가 나를 평범하게 봐서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문제제기를 안 하죠. 돌죠. 너는 얼마나 잘났어 라는 식으로 돌죠. 너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식으로 돌다가 한 한 시간쯤이 지나면 텔레토비마냥 자신의 개성만 이야기를 하죠. 나를 보호하고 서로를 무너뜨리는 게임을 어떻게든 하긴 하는군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존재감일 건데 우리는 모두 다 존재감이 있기를 바라요. 나라는 존재가 빛이 반짝반짝 나진 않더라도 나라는 존재를 인정받고 싶고 누군가에 의해서 나라는 존재가 인정받기를 바라는데 사실 인정받기 되게 힘든 사회에 우리는 살고 있기도 해요. 그런가요? 그럼요. 어마어마한 경쟁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참 옛날에 아무도 자기의 개성을 못 드러내던 시절에는 이런 미래가 오면 다들 인정받고 행복할 줄 알았어요. 모두의 자존감이 더 올라가고 근데 그게 아니고 모두가 모두를 드러내니까 모두가 서로에게 다 바보같아 보이는 서로 그냥 더 무시하고 싶은 말씀하신 게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누구 어떻게 보면 되게 공동체적인 사회에서는 자기의 개성을 드러나지 않는 것이 되게 좋은 거일 수도 있었는데 사회가 바뀌면서 개성 있고 제가 원하는 게 뭐고 이런 거를 드러내는 게 중요한 사회가 됐는데 독특해야 된단 말이에요. 특이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굉장히 쭈그리가 되는 경향이 있는 사회에 살고 있어요. 엄청 경쟁하고 또 아무리 열심히 올라가도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은 언제나 있게 마련 이고 끝도 없이 나의 어떤 존재를 빛내려고 싸우는 삶은 참 불행하죠. 참 또 순력이 하게 되는데 이제는 제가 무서워가지고 안 만납니다만 술 먹으면 저한테 승질내던 양반이 하나 있었어요. 한 명이요? 많겠죠. 청취자 여러분들 계속 여러분들 인생까지 어떻게 책임집니까? 어떻게 얘기해야 되더라? 저는 청취자 여러분이 싫어요. 나는 못했거든. 아니야? 원래 처음 배우면 잘 적용이 안 돼. 아무튼 그 친구가 뭘 했냐면 너는 좋겠다는 거예요. 유명해지고 딴 애들은 다 직장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일하고 애 낳고 먹여살리고 이러는 고생하고 있는데 너는 너하고 싶은 거 하고 좋겠다는 거예요. 화가 나죠. 왜냐하면 내가 좋은 기업에 들어가기 싫어서 안 갔나? 내가 교직을 갖기 싫어서 안 가졌나? 공부를 못하고 싶어 못했나? 살다 보니까 살게 된 건데 그렇다고 내가 음악회에서 유명해지는 일이나 좋아하나? 집에 엄청 일찍 가고 싶은데 공연 끝나면 사인해주고 끝나고 술 먹을 때 친한 척 해야 돼가지고 오래 붙어있는 것도 장난 죽겠는데 그러면서 내 인생으로 돌아와서 화가 나 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저는 그 친구한테 직접적으로 그걸 내뱉진 못하죠. 비교를 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비교를 해요. 사실 복잡하게 비교를 하면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사실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경험치는 한 가지 카타고르로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이래요. 굉장히 여유 있게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지루하고요. 굉장히 열심히 살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피곤해요. 제가 제가 그 두 가지를 다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쌍으로 움직이거든요. 내 사람들은 마치 굉장히 릴렉스하면서 신날 것 같고 굉장히 바쁘고 열심히 사는데 릴렉스할 것 같고 있을 수 없는 조합을 기대하고 너는 바쁘니까 얼마나 익사이트하고 편하고 즐겁니? 라고만 생각하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공존할 수 없는 것들을 같이 끼워넣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TV에 나오는 땡이레놀 광고와 아파트 광고가 딱 붙어있는 거예요. 그 주인공을 나라고 상상하게 강요하잖아요. 미디어가 그리고 그게 내 일관성이었으면 좋겠고 항상 머리가 아프게요? 항상 머리가 아픈데 집에서는 되게 잘 살아. 여유있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사실 바쁘고 시간도 없고 잠도 못 자고 이러는데 늘 웃고만 다니는 것 같고 맞아요. 미디어가 그렇게 만들어요. 저기 남의 인스타 효과요? 남의 인스타 효과라요? 그게 뭐예요? 남의 인스타 보면 나만 일하는 거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재밌게 노는 거 같잖아요. 아 다 독일 삼사 차 타고 그렇죠. 다 맛있는 케이크 사진 찍고 1년에 절반을 동남아에 가 있고 핑크 뮬리는 나만 빼고 다 갔고 그렇죠. 생태계는 파괴되고 맞아요. 참 반순한 것 같아요. 조금만 내 삶을 돌아보면 그럴 수 없다는 걸 알 텐데 바쁘면 예를 들어서 열심히 살고 바쁘게 일하고 성공하면 시간이 없을 거고 시간이 많으면 시간이 많으면 돈이 없을 거고 그렇잖아요. 내 삶은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은 저 사람은 시간도 많은데 돈도 많고 여유도 많고 친구들도 많을 것 같은지 제가 거기서 되게 충격을 먹었던 게 제가 인스타를 보면서 되게 부러워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차도 좋은 걸 타고 집도 결혼해가지고 애들도 예쁘고 집도 아파트 경치 되게 좋네 이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던 친구가 있었는데 고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오랜만에 저한테 말을 걸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인스타 보면 너무 부럽다고. 진짜? 네. 내가 제 생활을 알아서 그런가 그런 바보가 다 있나 너무 되게 나는 결혼하고 일 안 하고 집에 오면 애보느라 바쁜데 너는 되게 재밌게 하고 싶은 것만 하면서 산책도 재밌게 잘하고 잘하고 사는 것 같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유면상 피디를 그거 가지고 따끔하게 한 번 혼낸 적이 있어요. 너 애 없다고 부러워한다는 소리 한 번만 해봐라. 왜냐하면 겁나 고생해가지고 쌍둥이 추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업구들고 업구들고 다니고 있잖아요. 너 나한테 부럽다는 소리 하지마. 내가 몇 번이나 하지마. 그랬는데. 그래도 그 생각은 들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공허함과 나르시시즌과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은 마지막은 그 얘기이 있거잖아요. 그죠? 근데 어릴 때 이거 이해를 못했죠. 나르시시즌이면 나르시시즌이고 부러워하는 거면 부러워하는 거지. 그 둘이 붙어있다니. 참 참 재미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신 나는 특별한 영혼이다. 이분도 아마 나르시시즌이 있을 것 같은데 엄청나죠. 엄청날 것 같네요. 마치 나르시시즌이 옛날에는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수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성격장애로 구분됐었는데 진짜요? 네. 성격장애인데 언제부턴가 이게 진단명으로 빠지기 시작했어요. 진단명에서 빠진다? 이제 DSM이라고 미국 심리학협회가 만드는 사전 같은 게 있어요. 저희가 옛날에 게임 정신병 질병 등록되었을 때 얘기했던 그거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거야? DSM에 올리냐 안 올리냐 걸로 엄청나게 토론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심리학협회에서 이거를 지정을 하면 이게 질환이고 아니고 거기다가 사전 같은 건데 넣으면 질환이고 빼면 질환이 아닌 거예요. 네. 나리스즘 그러니까 자기애적 성격장애가 성격장애 심리적인 병이었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이유인직스는 너무 흔하기 때문에 너무 흔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분포도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증상을 공유하면 거의 더 이상 질병으로 채워주지 않거든요. 나리스즘이 참 문제인 것이 나만 알고 나만 잘났고 이러고 끝나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그러면 뭐 나쁘지 않아요. 근데 남을 이용을 해야만 나를 비추게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각광을 받는 세상이에요.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만 그런 그런 사람들 속이 어쨌든 겉보기가 화려하고 생각이 어쨌든 말 뻔듯하게 하고 인스타 화려하고 SNS에서 굉장히 멋있어 보고 이런 사람들 추종하게 되는 거죠. 이미지의 세계에 살고 있고 이미지가 중요한 세상에 살고 있고 나리스스트는 이미지 세계에 굉장히 강력해요. 왜냐? 속은 모르니까 겉은 굉장히 치장이 되어 있고 이런 사람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깊은 이해가 쉽지 않은 것이 특히나 저도 그렇고 이 업계 한가운데에 존재하게 되어버린 저도 그렇고 이런 컨텐츠들을 소비하시는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그게 인스타에 사진 자기 사진이든 아니면 페이스북에 있는 글이든 잘 쓴 글이든 그 모든 것들은 발로가 내가 운동을 많이 해서 내가 화장이 잘 돼서 내가 옷을 열심히 만들어서 혹은 신공학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가 있어서 지금의 검찰 대 법무부 장관의 구도에 대해서 빠진 논의가 이런 게 있어서 가 아니라 가장 근본적인 발현은 나르시즘에서 비롯되는 거잖아요 날 봐 이런 거잖아요 날 쳐다봐 내가 지금 윤석열 대 추미애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나를 봐 그렇죠 날 봐예요 결국은 처음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윤석열 대 추미애 이 관계에서 나는 이렇게 효과적인 해법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걸 모르고 있어 문장을 이렇게 끝내야 돼요 나를 봐 이게 싸움과 뭔 상관입니까 싸움과 매우 상관이 있죠 왜냐하면 이게 이제 누구 싸움은 어떤 구도를 갖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싸움하면 누가 지냐 이게 참 재밌어요 싸움은 굉장히 복잡한 얘기를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누구랑 누구랑 싸웠대 그럼 사람이 맨날 묻는 게 한 가지예요 누가 이겼대 그렇죠 딱 그거 하나거든요 싸움은 이고 지고 이고 지고 그렇게 딱 하나로 결론을 맺는 경향성이 있는데 나르시즘이 여기서 중요한 이유는 누군가가 나의 말에 반영하고 비춰주기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세상을 이루거나 어떤 공정책을 이루면 거울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거울과 거울을 서로를 비추기 때문에 지금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몰라요 내가 얘기하는 건지 제가 얘기하는 건지 내가 싸움을 거는 건지 제가 싸움을 거는 건지 굉장히 헷갈리게 되고 문제가 뭔지도 모르게 되고 내가 싸우는 것과 네가 싸우는 것과 역할이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위치가 바뀌어버리기도 하고 복잡한 상황이 일어나죠 거울방에 들어가는 거랑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런데 점점 세상에서 말을 많이 하고 발언권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리시스트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방을 거울로 써먹고 거울로 어떻게 보면 주변을 애워싸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갖고 얘기하는지 엄청나게 헷갈려지죠 설득해야 할 대상으로 보는 것이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생각은 분명히 들기도 합니다 설득을 하면 그래서 타협안이 나오면 같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같이 이기는 윈민인 거죠 어느 정도 포기하면서 그런데 제가 아는 소셜스타들은 그렇게 이기고 싶어하지 않아요 내가 이기고 싶어하지 그렇죠 나르시시즘이 시킨 전략 전술일 수 있겠군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밖에 없으니까 또 나르시시스트의 특징은 또 우리한테 이런 면이 사실 굉장히 흔하고 저도 없지 않고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너가 원하는 게 바로 내가 원하는 거야 라는 그런 시작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와 다른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 나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은 평등한 자리에서 대화를 한다 이게 성립이 안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들을 수 있을까요? 뭘요? 그런 사람과 서로의 거울을 가지고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면 되는지 어렵네요 심리치료사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그런 사람하고 싸워서 소용이 없어요 고쳐지지가 않아요 12년도부터 아니 자기에서 성격장애를 검색을 해보니까 여러 가지 얘가 나와요 스티브 잡스도 나오고 바람과 함께 사라진 에스칼렛 오아라도 나오고 또 특이한 게 트럼프가 나오더라고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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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12년도에 이 방송 처음 만들으면서 고민했던 게 그거였거든요 중요한 이슈를 가지고 싸울 거예요 근데 싸움의 끝도 처음에 시작할 때 대중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봤듯이 싸움의 끝도 계속해서 대중이 지켜볼 텐데 막판에 이기는 사람은 그냥 목소리가 큰 사람이잖아 이러면 이슈의 중요성이 실종되는데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목소리가 왜 큰가 봤더니 오늘 보았더니 오늘까지의 결론은 나르시즘이 센 사람이 이긴 건 아닐까 이겼다고 공표된 건 아닐까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지만 그 걱정을 꽤 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이 그 싸움이 일어나는 장에서 이 관계의 유형이 누가 거울을 들고 있고 누가 혼자 말하고 있는지 이걸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이슈 자체에서 벗어나서 저 싸움꾼들이 누구인지를 궁금해하게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네요 여기저기를 돌았고요 오늘은 싸움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잘 몰라서 제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싸움을 통해서 뭘 얻지 못하는 사람들로는 빙빙 도는 사람들이 있다 계속 빙빙 돌면 싸움을 한 것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얻을 것 같네요 그 점 하나를 배웠습니다 그러게요 그렇게 말하고 한번 싸워봐야겠어요 지금부터 내가 싸움을 걸 거야 왜냐하면 이런 이런 점이 기분이 나쁘거든 시작 이러고 한번 싸워봐야겠어요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께는 이 비디오를 보여드릴 수가 없는데 그 포지션까지도 정확한 것 같아요 딱 똑바로 보게 되죠 그러면 네 난 너의 그게 싫어 네 그래서 아마 지금부터 우리는 싸우게 될 거야 이야기해보자 시작 해본 것도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안 했으면 좋겠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고 안 할 수 없고 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혼할 때 왜 정말 평생 안 싸우고 살 것처럼 생각하지만 안 싸운 사람 없고 싸움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맘먹고 지금 하자고 하고 하는 것도 정말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불필요한 어떤 빙빙 도는 거를 피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렇죠 그 빙빙 돌다가 빙빙 돌면 또 안 좋은 죄가 뭐냐면 어느 순간 돌아가고 싶은데 못 돌아가요 못 돌아가요 이미 다른 걸로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 싸웠는데 점점 딴 데로 가서 못 돌아가요 싸움을 한 안건 하나로 싸웠는데 나중에 안건이 10개가 생기는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빙빙 돌리다 보면 하나로 싸우면 하나로 끝내야지 네 그러니까 성가비가 열떡이라고 바로 말했어야 되는데 그걸 말 못해서 다른 얘기를 했어요 화장실에서 너무 늦게 나온다 아니면 뭐 다른 좋아하는 것은 없니 산책을 해보는 건 어떠니 분리수거 언제 하냐 왜 싸우는지 잊어버린다는 건 멀리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군요 네 저희가 고민해본 적이 없으니까 고민하느라 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무인을 만나서는 왜 싸우는지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 우리는 많은 걸 얘기한 것 같지만 사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네요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들도 저희들의 이번 코너를 들으시면서 그냥 고민을 던져주세요 저희들이 보는 대로 가급적 답해드릴 수 있으면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뭘 저희가 해요 정인의 무인이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인사를 드리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화이트 야 좀 펴 펴 어디 불편해? 아 어제 벨리 댄스 처음 나갔거든 보기보다 힘들어 응? 벨리? 당신의 문앞에 배송되는 정치 마키아 벨리? 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세상을 보는 자신만의 시각을 갖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마키아 벨리의 편지 구독은 액세스몰과 정치발전소에서 덕지리님 카인이 무슨 뜻이에요? 구약성경 창세기에 보시면요 카인이랑 아벨 아 아벨? 당신의 문앞에 배송되는 정치 마키 아벨? 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 모임과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와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소 아스트랄뉴스 기록실 뉴스 아카이브 자 11월 마지막 주 즈음의 뉴스 아카이브인데요 꽤 옛날 얘기입니다 이것도 네 먼저 드릴 얘기는 블랙리스트 이야기입니다 봅시다 최초의 블랙리스트는 1649년 찰스 2세가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 얘기는 별로 재미가 없고요 블랙리스트가 유명해진 계기는 1947년 미국에서였습니다 1947년 하원은 반미활동조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이 반미활동조사위원회가 베트남식 샌드위치를 만드는 위원회가 아니고요 그럼요 그건 맛집 탐방이죠 네 인스타용이죠 영화계에 있는 공산주의자들이 영화에 공산주의 선전을 넣고 있으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겁니다 아 2010년대에 한국에서 하던 일이죠 그래서 헐리우드를 상대로 이제 반공 공산주의자 색출을 하겠다는 거죠 헐리우드의 몇몇 인사들은 반대했고 몇몇 인사들은 적극 협조했습니다 적극 협조한 사람으로는 당시에 배우조합 회장이었던 로널드 레이건 이 사람의 정치 인생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리고 머루에 동그라미 두 개를 올리면 나타나는 월트디즈니가 유명했죠 그렇습니다 아직 살아있던 월트디즈니요 위원회는 324명을 공산주의자로 기소를 했고요 1947년 11월 25일 청문회를 열어서 43명을 소환했습니다 그렇습니다 2010년대 한국보다 더 했습니다 이 중에서 증거 제출을 거부하고 그리고 자신이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는 증언을 거부한 10명이 남았어요 의회는 이 10명을 의회 모독죄로 기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10명을 헐리우드 텐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습니다 미전향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많은 분들은 나는 한국이 싫어요 남조선이 싫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들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냥 가부를 묻는 너의 질문에 굴복하지 않겠다 정도의 표현을 한 사람도 미전향자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어요 헐리우드 텐이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다라고 한 사람이 아니고 그것을 당신은 나한테 추궁할 수가 없다 라고 답변한 사람들이거든요 네가 뭔데 질문을 해? 네 이 헐리우드 텐은 거의 감독과 각본에서는 작가였습니다 미국 영화협회는 또 이때 영화 스태프들 노조와의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활용을 합니다 이들이 스스로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선언하지 않으면 이들을 고용하지 않겠다고 선언합니다 이 블랙리스트는 10년 정도 뒤에 무력화되었는데 특이하게 이 블랙리스트를 무력화시킨 것은 단 한 명의 작가였습니다 돌턴 트럼보 블랙리스트에 오른 후에도 시나리오 작업을 계속했습니다 11개의 가명을 돌려 쓰면서 시나리오를 팔았죠 그렇죠 먹고 살기 위해서 빅급 영화의 시나리오도 많이 썼지만 그 와중에도 대작을 많이 남깁니다 이 사람이 만든 영화를 TV나 이런 데서 보신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가장 유명한 게 새 작품인데 새 작품 중 한 작품은 분명히 보셨을 거예요 네 로마의 휴일 브레이브원 스파르타쿠스가 그의 작품입니다 이 중 로마의 휴일과 브레이브원은 오스카 각본상을 받았어요 역시 가명으로 쓴 작품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받지는 못했죠 그렇습니다 근데 10년 동안 오스카 각본상을 두 개나 받았어요 헐리우드 내부에서는 소문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럼요 이게 돌턴 트럼보가 가명으로 쓴 작품이다라는 게 로마의 휴일과 브레이브원을 쓴 작가가 트럼보라는 사실은 이미 헐리우드에서 비밀 아닌 비밀이 됩니다 네 지금 작곡가 이단 접착이처럼요 네 1960년 커크노글라스는 배너의 주인공 자리를 놓쳐요 놓친 곳에 열받아서 자신이 주인공인 영화를 직접 제작하기로 맘을 먹어요 네 감독은 당시의 신인이었던 스탠리 큐브릭 그리고 각본의 돌턴 트럼보를 기용합니다 네 영화 제목은 스파르타쿠스 스파르타쿠스 지금 유튜브에서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크레딧에 트럼보의 본명을 올려버립니다 이 영화가 대성공을 하면서 트럼보는 자동으로 헐리우드에 복귀를 하게 되죠 그렇군요 전기영화 트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 전기영화도 있군요 5년 전인가 3년 전인가에 만들어졌어요 나중에 이제 기자가 유명해진 트럼보한테 당신이 블랙리스트를 우스운 것으로 만들어버렸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일종의 칭찬 같은 거였죠 근데 여기서 트럼보가 정색을 하면서 블랙리스트는 결코 우습지 않았고 나는 공포를 느꼈다 블랙리스트 때문에 수백 명이 직장을 잃었고 내가 남의 이름으로 받은 두 개의 오스카에는 동료들의 피로 물들어있다고 정색하고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를 미워하기 위해서 편리하게 만들어 놓은 장치 인류가 고안한 것 중에 가장 신박했던 게 메카시즘이었습니다 네 73년 전 이번 주의 이야기고요 그 다음은요 네 두 번째 이야기 제가 50년대에서 70년대 사이에 미국 이야기를 좋아하나 봐요 그러게 말이에요 계속 그러네 네 근데 그때로 돌아가 보고 싶긴 해요 세계 짱인 느낌 2차 대전 이기고 세계 짱인 느낌 그러게요 우리는 이제 어렸을 때 슬슬 이 뭐냐 철의 장막이 거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때의 분위기를 잘 모르긴 해요 근데 뭐 그것도 백인들만 느끼는 거였겠죠 네 지난주에는 쿠레이드와 관련된 이야기를 전해드렸죠 오늘은 트윈키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트윈키는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팔리지 않습니다 네 미국을 대표하는 간식 미국의 초코파이 수준의 간식인데요 네 워낙 유명한 간식이다 보니까 다양하게 비유되기도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겉은 노랗고 속에는 하얀 크림이 들어 있어서 아시아계 미국인을 비하하는 표현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특히 한인들을 비하할 때 많이 썼습니다 네 뭐 단순히 아시아계 미국인을 비하하기도 했고 마치 이제 자신이 백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아시아계 사람들을 비하하기도 했죠 2012년에 제조사가 망하에서 단종될 거라는 소식이 들리자 미국 전역에 사재기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회사를 멕시코에서 인수하겠다고 했었는데 미국 국민들이 미국인의 영혼을 멕시코에 팔 수 없다고 또 반대하고 그랬대요 오호 그만큼의 의미가 있는 과자인가봐요 네 맛은 없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1978년엔 트윈키 변론이 화제였습니다 자 1970년대 후반 샌프란시스코로 갑니다 이때 시장은 조지 머스콘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진보 정치인이었고요 시의회는 11명의 의원이 있었는데 6명은 보수계 5명은 진보계 정치인이었습니다 묘한 균형이죠 네 특히 진보계 정치인 중에서는 하비밀크가 유행했습니다 유행한 게 아니고 유명했는데 사람이에요 실제로 유행도 했어요 네 하비밀크는 미국 역사상 최초의 동성애자 시의원이었거든요 커밍아웃한 그렇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그전에는 모르죠 네 70 그렇죠 인류 역사상 78년 하비밀크는 생각해보니 그럴 리가 없네요 최초였을 리가 없네요 네 78년 하비밀크는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자 권리조례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같은 해 보수 성향의 시의원이었던 댄 화이트가 의원직을 사임해요 이 사람은 이 동성애자 권리조례 때문이 아니고 그냥 개인 생계가 좀 어려워서 그래요 네 의원직을 사임해요 그러자 캘리포니아 지역의 기업들이 그를 붙잡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사임을 하면 의외의 균형이 깨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업들은 이 댄 화이트에게 후원을 약속하고 다시 시의원으로 재임용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렇습니다 댄 화이트는 누가 돈을 준다니까 재임용을 하겠다고 요구를 했어요 네 그런데 시장인 머스코니가 어딜 하면서 이걸 거부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맘대로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야 하면서 그리고 문제의 78년 11월 27일 댄 화이트는 계획적으로 청사에 진입을 해서 시장인 머스코니와 시의원인 하비밀크를 총으로 살해합니다 네 대낮에요 시청사에서요 그런데 캘리포니아 검찰은 희한하게 댄 화이트를 계획적이며 의도적인 1급 모살이 아니고 우발적 살인 2급 고살로 기소합니다 그리고 변호인은 댄 화이트가 정신착란을 일으켰다고 변호를 했어요 자 일단 첫날에 이렇게 떠듭니다 네 집에 가서 숙제를 해야죠 그리고 정신착란 뭐? 어떻게? 이 심신미약을 일으켰다는 증거를 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웃사람의 증언 이런 거 있어요 뭐 그는 평소에도 화를 잘 냈다 이런 거 그런데 그때는 카운터 스트라이크도 없고 네 심신미약의 증거로 댄 화이트가 정크포드를 과도하게 먹었다는 걸 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옛 어른들이 하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법정에서 뭘 잘못 먹었나벼 그러니까 평소에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정크푸드 폭식을 해왔다 네 그게 정신착란의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심신미약을 주장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심신미약이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댄 화이트는 5년형을 선고받습니다 네 벌건 대낮에 시청사에서 2명을 죽였는데 그리고 이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 와전이 됩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는 댄 화이트가 트윈키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질렀고 그것이 법정에서 인정되었다 그래서 5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식으로 퍼지게 된 거죠 어찌 보면 변호인과 당시 있었을 샌프란시스코 상공회의소의 의도대로 먹혔습니다 네 그래서 트윈키 변호라는 말이 생겨납니다 네 당연히 사람들은 폭동을 일으켰습니다 역사에 남을 폭동을 일으켰고 캘리포니아는 해당 법을 고칩니다 네 이런 내용은 영화 밀크에 자세히 그려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이 쿠레이드를 마시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는데 네 이 트윈키 변호라는 말은 저는 처음에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대로 미국 언론이 2000년대 초중반에 청소년들의 게임 중독에 대한 헛소리를 할 때 간혹 가다가 뉴욕타임즈나 이런 곳에 사설에서 이야기를 하던 그런 단어로 처음 만났습니다 트윈키 변호란이란 뭘까 대체 네 선후를 뒤바꾼 논지의 변호 혹은 상관없는 논거를 들이댄 변호 그러네요 트윈키를 많이 먹어서 살해를 저질렀다 게임을 많이 해서 살해를 저질렀다 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이야기를 하면 더 좋은 것이 이제 MBC 그 기자분 누구시죠? PC방에 불내리신 분? 네 제가 한번 꺼보겠습니다 네 그분이 린치를 당했다 그분이 초코파일 많이 먹었다 이런 식으로 변론을 한다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죠 네 저는 그래서 게임문학 관련해서 이 얘기를 처음 접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게임 아니고 그 많은 분야에서 실제 이유를 감추고 싶을 때 이것을 종종 쓰더군요 음 아 이런 용어를 또 배워보았습니다 네 네 뉴스아카이브였고요 XSFM입니다 제조일은 원래 벽 밑에 도장으로 찍혀있는 거야 공산품이 그렇지 한가운데 패키지에 잘 보이게 써놓으면 안 되는 거야? 어? 좋긴 한데 포장비 쓰다 망하지 않을까? 제조일자가 잘 보여요 두유는 원래 이만 온 두유 수면 감축 커버로 더욱 부드럽게 다이아몬드형 몰딩으로 새는 걱정도 덜어주고 울트라 슬림으로 더욱 편하게 3D홀 흡수로 피부에 닿는 면적도 줄여주는 대형 생리대도 이젠 29days 세상의 반을 위한 반값 29days 금주의 의사 소통 끝으로 저희가 지난주에 이상성론을 이야기를 하면서 신부님하고 수녀님들 병원에서 보호자 필요할 때 어떻게 하느냐 라는 질문에 의외의 분이 답을 해주셨어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 가끔 사연이 소개된 칼국수집 사장님 한영수업씨가 성당 다니시나 봐요 그 아이디를 듣다가 저도 너무 궁금해서 주변에 거주하는 신부님께 여쭈었습니다 신부님은 소속 교구가 법적 보호자가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수술동이셨을 때도 대구 대교구 이런 식으로 그러면 진짜 당직자가 오겠네요 다만 대교구에서 사제와 수녀들을 카톨릭이 운영하는 카톨릭 병원으로 가라고 유도한다고 합니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들에 한해서 보호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일반 병원에서 치료 후에 청구서를 보내면 굉장히 싫어한답니다 아마 이 싫어하는 주체는 대교구겠죠? 어 그렇죠 타 병원보다 카톨릭에서 운영하는 병원들 장사시켜주려고 하는 거라 하시네요 이게 되게 일반적인 인식인가 보네요 쿡질러도 나오는 거 보면 그 신부님의 인식이겠죠 망할 교구 이러면서 치료비 전액을 교구에서 지불하며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한 중대수술은 환자 및 환자 사제와 수녀와 의사가 상담 후 본인이 결정하게 됩니다 사고가 생겨도 본인 책임인 거죠 교구는 법적 보호자일 뿐 그냥 돈 내주는 곳 같네요 그쵸 뭐 당직 신부님 이런 분이 와서 간병인 노릇을 해주긴 좀 그렇잖아요 아 근데 신부님은 치료비 전액을 교구에서 지불을 하는군요 근데 생각해보면 당연하죠 원래 생활 전반을 책임을 져주니까요 근데 또 여기서 보이는 게 눈치 겁나 보이죠 이러면 그럴 수 있죠 반드시 6인실 써야 될 것 같고 간병인 채용하면 안 될 것 같고 감기 등 가벼운 질환으로 치료받을 경우에는 보통 본인 월급으로 한답니다 눈치 보이니까 소액으로 교구에 청구해도 되지만 번거롭고 교구에서 또 싫어한댑니다 하지만 치료비가 많이 청구되는 치과 치료는 잘하는 곳을 찾아가 치료받고 모두 교구에 청구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가 살 길을 찾아가네요 그러면 교구에서는 그것도 싫어한다 그럼 그렇겠죠 이게 기재부의 마음이에요 교구에서 보험이 안 들었을까? 그렇게 교구에서 자꾸 싫어하니까 서울대병원이나 특정질환에 특화된 타병원 카톨릭 운영병원 제외는 자비로 해결한다고 합니다 아 눈치 준다 교구에 불만이 꽤 높으신 것으로 그렇네요 수녀님들 또한 소속 수녀원이 법적 보호자가 됩니다 본당에 계신 수녀님들도 본당에서 받은 급여의 거의 절반을 본인이 소속된 본원에 낸다네요 이건 뭐예요? 수녀공제예요? 그러게요 수녀공제 외에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중에 돌려줘야 되나요? 너무 많이 뜯기는 거 아니야? 이 문장은 너무 좀 짧은 것 같네요 원인을 알아야겠습니다 일반 사자와 마찬가지로 카톨릭병원에서 치료받을 땐 교구나 본원에서 모든 치료비를 지불해줍니다 네 한용섭씨 감사합니다 신부님이나 수녀님한테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뭐가 괴로우실지는 알겠습니다 병원 갈 때 눈치 보이는 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죠 네 여기까지 이번 주의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다음 주에는 헬마우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헬마우스가 화낸 일이 점점 줄어들고 있죠 그리고 헬마우스의 시장성에 큰 타격을 주는 일이 생겼죠 트럼프가 잘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트럼프가 잘리면 더 해먹을 게 많아야 되는데 바이든이 본격적으로 집권을 하고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죠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는 도널드 트럼프의 국내에 남긴 마지막 발자취 민트 동맹 몇 가지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마우스 코너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싸움을 또 배워볼 겁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네 이번 주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였습니다 윤석열의 에디터와 유승균 PD였고요 다음 주에 뵈요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What? XS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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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